어떡하지? 미치겠다 미치겠어!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! 나 안 봐 생각보다 분위기가 굉장히 편안하고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레드락 더 콜라겐 클리어 2.0 상큼하게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후이! 11월 19일 맞아요? 장난이고요? 왜요?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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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다스레지는 중 감독이네 근데 형이 안 받아서 좀 서워 서우스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 나 오늘 잘 맞아봐 나 형? 오케이 텔레토 방금 좀 아 이름이 뭔가 나 송송 사라. 아 아쉽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